자 혜원이 피해 19 더닉스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TREE 하나씩 T E E 소리 TREE 나무죠 나무 TREE T-R-E T-R-E TREE 그래서 소리가 Monkey 하나씩 O O O E MUNKY MUNKY O MUN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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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K EY E E EY EY도 E네 그치 Monkey 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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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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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K MUNKY MUNKY T T T E E E E E A는 E A 그렇지 여기서는 E가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T 뜻은? 차 어 마시는 녹차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차 말고 오케이 그래서 마시는 차 T 쓰기 T E A 그래서 E A는 뭐나 뭐다 E A E A다 여기서는 E 됐다 계속해서 소리 하나씩 leaf 오케이 하나씩 L E 합쳐서 leaf 뜻은? 그렇죠 나뭇잎을 leaf라고 그러죠 오케이 나뭇잎 leaf 쓰기 L E A F 그렇죠 소리 leaf 계속해서 소리 B B OK 하나씩 V V E 합쳐서 소리 B B B 뜻은? 벌 B B 쓰기 B E E 그렇지 소리 B V OK 계속해서 소리 green 하나씩 G G G G G G G G 중에서 G E E는 E OK 그래서 소리는? green 뜻은? 초록색 초록색 green green 쓰기 G G R E E N 그렇지 소리 green OK 계속해서 전체소리 B C 그래서 하나씩 S E E S는? S Z Z 중에서 S 됐고 E A는? E 중에서 E 됐고 그래서 합쳐서 소리는? C C 바다 OK 바다 C 쓰기 S E A C 자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거 어떻게 소리날 것 같아? C 그렇지 얘도 C 라고 소리나겠는데 얘는 보다 뭔가를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야 이건 보다 바다 됐습니까? OK 그러면 C 아니다 C 더 C 하면 그 바다를 본다 바다를 본다 C 더 C C C OK 계속해서 Donkey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소리 하나씩 D O O O 해도 되고 O 해도 되고 그 다음에 NK는 응크 E 합쳐서 Donkey Donkey 뜻은? 당나귀? 그렇지 당나귀지 당나귀 Donkey Donkey 쓰기 D O NK NK EY EY 이거 응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응 해야 되는데 한 번 써놨다 그렇지 Donkey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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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다음 녀석 Key 하나씩 K E E 합쳐서 Key Key 뜻은? 열쇠 열쇠 Key K EY hard ид EY 틀렸다 잘했지 물론 이렇게 해도 소리는 key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열쇠 란 뜻은 안 되겠지 됐습니까 OK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쓰기 쉬우면 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.